안녕하십니까? 여섯시 내 고향입니다. 오늘도 참 더웠잖아요. 이렇게 무더위에 입맛도 없고 몸도 축축 처지는데요. 우리 몸에 기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무더위로 인한 수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다 보면 탈수가 오기 쉽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여름에는 갈증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좀 틈틈이 챙겨 드셔야겠고요. 물 많이 마시는 게 어렵다 하신다면 오이나 수박같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철 과채료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첫 고향은요. 대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최혜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농촌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농산물이나 특수작물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충남 보령에도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연이 전해준 달콤함.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설탕초로 불릴 만큼 강렬한 단맛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그 정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하우스가 맞네. 그나저나 어디 계시는 거지?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하우스에 들어오니까 푸릇푸릇탐이 반겨주네요. 아니 근데 이건 그냥 풀 같아 보이는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걸 바로 먹어요? 네. 그냥 새끼뿌로 먹네요. 어머! 이야 아니 시원한 이 허브 향이 나는데 그 진짜 이 달콤한 그 설탕처럼 이 꿀 같은 게 막 품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설탕나무 스테비아입니다. 아 이게 스테비아예요? 중남미에서 온 스테비아는 입에서 단맛이 나는데요. 달콤함이 설탕의 2, 30배나 된다고 합니다. 스테비아는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제철이고요. 이맘때부터 한여름까지 쑥쑥 자라기 때문에요. 수확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수확에 나섰는데요. 와 이 수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사실은 이 스테비아가 좀 생소한 작물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심게 되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 한번 먹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아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스테비아가 설탕 대체로 각광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스테비아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실패도 여러 번 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테비아에 대해서 잘 수확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테비아 재배에 열과 성을 다한 병호 씨. 최근에는 스테비아와 함께 정성껏 키우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을 문질러서 냄새를 맡으면 깜짝 놀랄걸요? 아까는 먹어서 깜짝 놀라고? 이것도 문질러서?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뭘까요? 코를 쩍 써요. 그래서 얘는 레몬밤이라고 하는 허브과 식물입니다. 아 레몬밤! 이렇게 생소한 허브과 식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스테비아 말고도 또 다양한 허브들이 있네요. 새로운 귀농이나 청년 농부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선점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든든한 선배님이 있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물로 오세요. 이번엔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스테비아는 재배 환경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온도를 0도씨 아래로만 안 떨어지게 하면 되고요. 물은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흠뻑 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만에 얘네들이 자라는 거예요? 2주 정도면 바라가 됩니다. 싸게 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2주 있으면 얘네들이 맛있는 스테비아를 열어줄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돼요. 잎이 올라오면 생잎을 음식에 활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가루를 내어서 곁들여도 좋은데요. 토마토 위에 설탕 대신 솔솔 뿌려주고요. 샐러드 소스로도 제격입니다. 음료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달콤달콤함이 넘치는 스테비아 한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저 기대 많이 했거든요. 스테비아를 어떤 음식을 또 해주실까? 스테비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할 때는 설탕이 한 2, 30분의 1 정도로 뿌려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설탕 대형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진은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지 않고서는 제가 못 믿겠거든요. 아니, 근데 제 앞에 놓인 이거는 뭐예요? 얘는 미숫가루에 스테비아 분말을 지금 넣은 겁니다. 뿌려가지고.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녹아내린다, 녹아내려. 진짜 스테비아의 건강한 단맛, 천연 단맛이 그냥 입에 있는 게 사르르 녹아요. 맛있죠? 그리고 미숫가루랑 섞어도 먹잖아요.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이거는 토마토 위에 녹차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데. 보기엔 딱 그래요. 맞습니다. 과연 이 조합도 좋을까요? 와, 이 스테비아의 단맛이 토마토랑 너무 잘 어우러져요. 옛날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스테비아 뿌려 먹어야 되겠네요. 진짜 이 초록가루가 단맛을 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제 설탕을 생각하면 그 정제된 하얀 색깔만 생각했거든요. 원래 스테비아는요. 100%짜리는 초록색입니다. 아, 순수 100%는 초록색이랍니다. 이 초록빛 가루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달콤함. 고령 스테비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천연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는 생잎으로 드실 수도 있고, 오늘 보신 것처럼 가루로 만들어서 여러 음식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스테비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소식 보셨고요. 이번에는 청주로 가보시죠. 양수로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 매운맛을 만나고 왔는데요. 모두들 이 맛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내고향 스타인 저에게도 굴욕을 안겨주시더라고요. 모두들 짐작하셨나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엄마, 엄마, 엄마 있잖아. 내 친구 연수, 결혼 안 돼. 그래서 나부터 보니까 트럭크가... 박연수 스테디오요? 네, 네, 트럭크가 다른 녀석 있어요. 엄마 요리해야 되는데. 나만을 사랑한다며, 소라만을 사랑한다며. 뭐? 너만을? 엄마는? 단항마늘이야. 엄마 이거 하지 않나? 아니, 글쎄 나만 사랑한다며. 소라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가 저렇게 나머지까? 아빠도 똑같아요. 오, 양계삼, 핸만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단양마늘, 단양마늘, 단양마늘.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맛. 마늘 사랑에 빠진 단양을 찾았는데요. 한창 일손이 바쁘시더라고요. 소라만을 사랑한다더니. 뭐? 단양마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단양마늘이 그렇게 중요해요? 단양마늘이 최고지. 단양은 연간 약 3천 톤의 마늘을 생산하는 자타공인 마늘의 고장인데요. 밤낮에 일교차가 크고 고랭지 지대까지 마늘을 위한 맞춤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늘이 다 그냥 똑같은 마늘이지. 단양마늘이 특별해요? 마늘이 자라기 적합한 지역이 석회암지대예요. 진흙 땅이어서 마늘이 단단해. 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매운 맛 때문에 그 단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마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맛도 볼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알 것 같은데. 아니, 일해야 돼. 아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일꾼 하나 추가해요. 그냥은 안 되죠. 일꾼 입장할게요. 마늘의 당도는 무려 30프릭스 이상. 포도, 바나나 등 웬만한 과일보다 2배 이상 당도가 높다니 놀랐죠. 내 고향 일꾼으로 저도 일손을 도왔는데요. 올해 마늘 정말 실해요, 실해. 이거 진짜 예쁘죠? 아니, 진짜 이거 꽃다발 말려놓은 거 드라이플라워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잘 익은 마늘은 뿌리 주변의 껍질이 불구스름하고 겉잎이 황토색을 낀다는데요. 여기 여기 잘 보세요. 당양 마늘이 딱 그렇죠?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예쁘게. 어림 잡아서 여러분 이게 이 정도다. 엄마가 머리만 커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 됐다. 아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해놓으면. 깨끗하고.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마늘 다 마리네요. 그렇죠. 어른들 입맛에는 팜양깽 보다 달지 달다는데요. 네, 그럴리가요. 정도가 엄청 높다면서요. 입맛을 봐야지. 어떻게 30% 이상 느껴지나요? 안 되지, 사탕이 아닌데. 씹어요? 매워야 맞아. 정말 맵더라고요. 이 매운맛에 코끝이 찡해질 무렵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는데요. 일손이 더 바쁘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비가 와요? 여름 날씨는 예측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게 마늘 켤 때는 무지하게 신경 써서. 그래서 아까 막 빨리 하자 그랬잖아. 아버지. 나이스 타이밍. 어서 하시죠. 어서. 묶은 마늘은 통풍이 잘 되게 건조대에 걸어줍니다. 양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 바람에서 한 달 정도 말리는데요. 마늘 육질이 단단해지고 매운맛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저장해서 우리 김장 때까지 두고 먹는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말린 다음에 나가야지. 안 썩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7월 중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출하를 해요. 단약 마늘은 이렇게 해서 잘 말려질 텐데. 소라 배고픈 건 아유 누가 말려주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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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리네. 흥뚱했네요. 다행입니다. 더위도 못 찌리는 마늘 음식 총출동. 매콤하게 버무려낸 국민밑반찬 마늘종과 장아찌에 마늘밥까지 푸짐합니다. 마늘밥이요? 마늘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 마늘 바라본다 했잖아. 마늘을 진짜 진짜 사랑하는 호라마늘에 의한 한양 마늘 완성입니다. 오늘 마늘 기다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식탁 위에서 마늘이 부재료가 아닌 주인공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마늘이 빠질 수가 없지 얼마나 맛있게 단양 마늘이. 정말 소라마늘보다 단양 마늘인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따끈따끈 마늘밥 위에 마늘 장아찌면 두 마리 필요 없는 맛조합이죠. 마늘로 입맛도 살리고 기운은 불끈불끈 행복을 부르는 밥상입니다. 여기 한 그릇 추가요. 아버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만을 뽑으신다면? 마늘이지. 마늘? 그럼. 그래서 그 소중한 마늘을 더 소중한... 더 소중한 마늘님이죠?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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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이 달콤하더라고요. 결혼은 36년 차인데 쑥스러워하시던데요. 약속! 약속! 우리 단양 마늘은 앞으로! 사랑 마늘! 건강 마늘! 행복 마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 단양 마늘 사랑해주세요. 단양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사랑한다 했잖아. 네, 지금 한창 수확하고 있는 단양 마늘 한 달 정도 자연 건조를 해야 맛이 가장 좋고 주문 판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단양 마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단양 마늘 구입할 계획 있으시다면 꼼꼼하게 적어두셔야겠습니다. 청주 소식 보셨습니다. 오늘도 한낮 서울 더위가 30도 넘게 올라가서 정말 더웠는데요. 이 무더위도 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고향의 특산물을 열심히 홍보하는 왕년의 천하장사. 지금은 홍보장사 백승일 장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웃겼습니다. 웃겼어요? 뭐가요? 홍보장사 만만세. 안녕하세요, 홍보장사 백승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양으로 똘똘 뭉친 당근을 홍보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고창수박으로 사행시 이벤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인지 바로 출발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궁금하시죠? 야, 지난주에 고창수박으로 사행시를 재미있게 올려주신 분께 제가 수박을 선물 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970개가 넘는 문자가 왔습니다. 5분을 선별해서 제가 수박 한 통씩을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수박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수박 진짜 달다. 고창수박이 최고예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장사가 홍보할 뒤집기 한 판 농산물은 바로 이겁니다. 경남 양산 당근 씨름 한 판 배지기 안다리 한번 넣으려 합니다. 맛도 영양도 다 잡은 당근 만나로 경남 양산으로 떠납니다요. 그런데 홍보장사를 기다리는 건 이 뜨거운 태양이었는데요. 폭염주에 보고 내려진 경상도 내륙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에 있나요? 와, 양산 여기 날씨가 왜 이리 더워. 아니, 감독님. 이런 날씨에 뭐 오늘 일을 합니까? 그늘이 없네, 그늘이 없어. 아니, 오늘 밥해, 밥. 나 오늘 일 안 해, 안 해. 저기 일하시는 분 안 보이세요? 어디요? 무더운 날씨에도 양산 당근밭은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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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양산의 날씨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많이 더워. 아니, 이리 더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소비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소비자들이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날이 더워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양산에도 이렇게 지금 당근이 많이 나옵니까? 당근 하면은 제주도만 많이 알려져가 있는데, 양산 당근도 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아직 지금 정수로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와, 당근 어마어마한 양이. 우와. 손이나 호미로 뽑으면 당근 표면에 상처가 날 수 있어 기계가 1차 작업을 해 준다는데요. 이렇게 뽑아서 간추룩하게 놓습니다, 백정사. 뽑기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가지런히. 예. 야, 이게 제가 말로만 듣던. 500ml 센수평만 한 게 최고 특산품이랍니다. 그쵸? 당근이 진짜 예쁩니다, 아버지. 아, 예, 당근이죠. 그러네요, 당근이네요. 그렇죠, 당근이죠. 재미있으셔. 10달에서 6월 초까지 파종을 해가. 중순부터 우리가 7월 초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가운도로 올라갑니다. 가운도 이제 진부 당근 작업을 이제 8월 달부터 들어가거든요. 11월 달 되면 이제 제주도 당근이 이제 또 추락해가. 그런 식으로 전국을 봅니다, 사계절을. 지금이 딱 제철인 양산 노지 당근. 저도 수확을 돕기에 맞습니다. 잘 뽑힙니다. 진짜 예뻐요. 수확은 올라와요, 당근이. 허리 펼새도 없이 일하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 제가 보시면 당근이 일렬 정도로 쫙 쐈습니다. 기가 막다. 줄이 일렬 정도로 잘 쐈습니다. 양산은 낙동강 만드는 해가지고 출제 수질이 좋고 사질토입니다.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뿌리 내림도 좋고 당근도 튼실하게 갈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붉어오요. 색깔. 안에, 두꺼운, 두꺼운. 붉어요. 신선한 당근맛 먹어봐야죠. 맛은 어떨까요? 아삭아삭하고. 네, 그렇습니다. 심을수록 당근맛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죠? 왔어요, 왔어요. 왔어. 그렇죠? 진짜 진화겜이네요 이 기력이 좋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황산화 노화방지에 당근이 조급이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으면 사람 몸에 협수도 잘 되고 많이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된 작업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폭염이었습니다 아이고 34.6도입니다 폭염주의보가 쏟아졌습니다 34도 맞으니까 지금 그런데 어머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당근 이거 일하시니 몇 년 되신 거예요? 20년이 10에서 9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타고 4시에도 타고 4시요 수확한 당근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포장을 해주는데요 농민의 한 해의 결실입니다 6시 내 고향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갑자기? 어머 이런 당근이 아 뿔! 아 뿔!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약간 도깨비 같기도 하고 수확한 양산 당근은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출하된 후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요 그냥 바로 포장해서 보내는군요 그렇죠 우리 양산 당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최대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홍보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홍보하러 갑니다 양산 당근 최고! 당근을 싣고 향한 홍보장선은 어딜까요? 여기서 한번 홍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동호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쿠아 아쿠아가 무슨 뜻이에요? 수영 수영! 하나 둘 셋 넷! 얼쑤 얼쑤! 어머님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할 때 또 건강식을 같이 챙겨 먹으면 몸이 건강에 더 좋잖아요 그렇죠 얘기해 볼까요? 당근 당근! 이게 지금 어디 당근일까요? 아 이게 어디 당근이니까? 이거 양산? 양산에서 당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몰랐죠? 양산 산북면에서 나오는 이게 아 산북면에서요 지금 이게 지금 당근이거든요 이렇게 사지네 한번 보셔 이거 드셔보셔 한번 드셔보셔 돌고데이 러미에서 여기 네 어때요 마마씨? 좋고요? 엄마 어때요? 좀 씹어보고요 씹어보고요 제가 좀 마음이 불폈습니다 단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네 또 여름 거는 별로 맛이 없는데 맛도 있고 맛이 조금 깊은 맛도 있고 깊은 맛도 있고 깊은 맛도 있고 이거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체새러서 볶았거든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아서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더 많이 좋다고 합니다 익히면 당근에 베타카로틴 합장이 증가한답니다 밥은 왜 좀 안 줘? 밥이요? 다음에 양산에 올 때 밥하고 좀 같이 해가지고 당근 한 거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손님 찾아 산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이야 평일인데도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찾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 둘 아버지 다 해볼까요? 잠깐만요 120% 간만에 입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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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해요 아유 가볍죠 정도면 양산 당근을 먹었는지 천하 양산이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아버지 어떻습니까? 천하 양산 살아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버지 나 어지러워 나 어지러워 본격적으로 양산 당근 홍보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이 분 딱 봐도 기운이 남달라 보이지 않나요? 오 지금 하수님 오 운동 지금 몇 년 하신 겁니까? 지금 8년이 이 운동에 매력 빠지면 또 먹는 거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님 바로 이겁니다 네 당근이잖아요 혹시 이거 어디 당근인지 아십니까? 양산 어떻게 아세요? 알고 계시네요? 석계 쪽에 당근 가야 합니다 상북에 상북 오 제가 택시 지급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요 택시와 손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좋아합니다 아 저 평소 좋아하세요? 두고 먹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마당 어떤 거 기사님의 맛 평가도 들어봐야죠 당근 없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택시 운전을 그러면 눈에 피로가 좀 빨리 오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옵니다 이게 당근이 그렇게 눈에 시력이 좋대요 이게 평소에 이거 진짜 당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평소에 당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당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든 영양가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요? 네 어떤 영양가가 들어가 있죠? 눈에 좋습니다 첫째는 눈에 좋고 눈에 좋고요 건강에 좋고 건강에 좋고 여기 또 있습니다 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A를 하려고 하니까 또 해피해 당근이 어떤 요리 많이 하세요? 약간 볶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고위하고 똑똑 썰어서 나박김치 시원하게 먹으면 좋죠 김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내가 유명인사도 해버려 시간이 흘러도 양산의 도위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덥다 아니 감독님 날 더운데 카페 가서 시원한 거 좀 먹고 쉴다 갑시다 우리가 홍보 동보지만 자 잠시 더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시원해 정국 장사 얼굴이 익었어요 아 익어버렸어요 잠깐만 어? 당근이 왜 여기 있나요? 아 저희가 상북 당근을 이용해가지고 네 상북 당근 케이크 양산 당근으로 만든 당근 케이크가 이 카페의 인기 메뉴랍니다 아이고 야 이게 지금 당근 케이크 네 카페를 잘 찾아갔네요 이것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양산 당근이 들어간 케이크맛 어떨까요? 뭐가 씹히면서 당근 향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고향이 여기인데 산지직성에서 상북 당근 향이 너무 좋아서 접목해보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즐기고 있었는데요 양산 당근의 변신이 모두의 취향을 격역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의 색깔로 모양돼서 먹고 주스 갈아먹는데 저렇게 마모를 먹는 건 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양산시의 도심 속 공원을 찾았는데요 분주하게 홍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손님들이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몇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 맛 좋은 양산 당근 드셔보세요 어떤가요? 다하네요 달죠? 진짜 달해요 시원하게 달죠? 우리 학생 어때요? 진짜 달아요 진짜 달죠? 눈이 땡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다 비밀이 있습니다 토질이 좋고 낙동강 물 흡수가 잘 돼서 이렇게 맛있는 당근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장이 이렇게 좋은 당근이 나오다니 아우 몰랐어요 아우 나도 몰랐어요 이제 꼭 사먹을 거예요 그래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싱싱해요 싱싱하죠? 네 고운 길을 따라 올라가다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맨발 먹기 맨발 먹기 맨발 산책로로 유명한 이곳에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아파 아파 먹먹이 많이 나가면 해결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뚱뚱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봅시오 이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맨발 걷기만큼 건강에 좋은 양산의 당근입니다요 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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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육 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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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4도 무더위에 오늘 양산 당근 홍보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인간 당근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우리 양산 당근이 우리 전 국민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홍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산 당근이 천하 일품이요. 아이고, 아이고. 끝. 영양 듬뿍 담긴 양산 당근으로 건강한 한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산 당근이 천하 일품이요. 홍보장사가 정말 폭염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면으로 보기에도 양산 당근 실한 게 느껴지던데 우리 농민 여러분의 정성과 땀이 가득 담겨있는 그 결실이 보이더라고요. 당근이지라. 우리 농가 아버님께서는 30년간 당근 농사를 열심히 지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이 당근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신다 하니까 여러분들 양산, 노지당근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동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향의 맛을 찾아서 여섯 시내 고향 맛집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K-맛있을 지도, 유리현 이혜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경기도 양주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현지인들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는 곳을 찾았거든요. 그 손맛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맛있는 맛집을 우리 지도에 콕 찍으러 함께 가세요. 여섯 시내 고향 케이크 맛있을지도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왔어요. 양주, 경기도는 아무래도 북쪽으로부터 음식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개성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이 아주 선이 가늘고 전교하고 솜씨가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진짜 솜씨 있을 거고 맛있을 것 같은 오늘 이 양주 음식 한번 맛보러 가세요. 고향의 맛을 찾아서 만들어갈 케이크 맛있을지도. 오늘은 양주에서 어떤 음식을 만나게 될까요? 아, 여긴가? 초계탕 맞아요. 여기 같아요. 여기가 초계탕이 그렇게 맛있는 집이래요. 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게 초계탕이구나. 식물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동두천에서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동두천에서 오셨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초계탕 드시러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원래 초계탕은 겨울에 먹는 음식이죠. 초계탕은 사실 한경도, 평안도 이쪽에서 하시던 분들께서 드시던 음식이에요. 한 겨울에 초계탕을 끓여서 그냥 땅에 이렇게 놔두면 얼음이 둥둥둥둥 생기겠죠. 거기다 식초 넣고 겨자 넣고 해서 한 겨울에도 얼음이 설렁설렁한 대로 그야말로 이냉치네. 먼저 오이, 양배추, 사과 등 재료를 채 썰어두고요. 식초와 겨자를 넣어서 맛을 낸 육수에 닭고기를 듬뿍 넣어서 차가운 살얼음 육수를 부어주면 시원한 초계탕이 완성입니다. 이게 겨울에도 이렇게 차갑게 나오나요? 한 겨울에도? 네, 한 겨울에도 차갑습니다. 드디어 맛을 봐야죠.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물부터 좀 먹어보고. 음, 새콤달콤해요. 약간 조금 후덥지근하잖아요, 오늘. 약간 스키도 좀 있고. 이런 날 너무 개운한데요? 음, 맛있네요. 백김치 국물에도 들어있고. 일단 닭 냄새가 안 나요. 저는 이렇게 국물이 가는 거 제일 걱정되는 건 닭 냄새가 조금 있을까 봐. 완전히 단백 그 자체. 초계탕은 꼭 그거 하는 곳에만 가야 되잖아요. 살 발라내고 뼈 발라내고 삼가시기도 해서. 또 이렇게 물김치를 꼭 담아야 되잖아요. 물김치, 백김치가 안 들어가면 여기가 또 잘 익은 맛이 없으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그런데요, 먹을수록 개성 음식 맛이 나더라고요. 개성 음식은요,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간이 새지 않아요. 이렇게 고명을 많이 넣어서 모든 이렇게 음식에 선이 들어가죠. 부모님 중에 틀림없이 이북분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개성분이 계실런지. 제 생각인데요. 혹시 사장님이 부모님 중에 개성분이 혹시 계세요? 네, 저희 어머니 고향이 개성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이게 사람의 자란 환경과 자기의 기억이 이런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물림치도 잘 익은 맛이라. 오, 맛있는데요.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그 비법이 뭔지 알아볼까요? 깔끔한 초계탕의 맛은 닭을 삶을 때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름을 빼는 거예요?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일일이 기름을 제거해야만 기름기가 없어 깔끔한 닭 육수를 만들 수 있죠. 건져낸 닭고기는요. 직접 손으로 곱게 찢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초계탕에 넣는데요. 이 정도 손이 가야지만 삼삼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죠. 자, 이 맛에 한 번 빠지면요. 초계탕에 들어간 닭고기와 채소는 물론이고요. 국물까지 싹 비우고 가게 문을 나서게 된다죠. 기름을 다 이렇게 뺐어요. 이게 다 뺀 걸 가지고 간장 찍어서 이거에다 소주 한 잔을 먼저 하자는 이게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이거 또 숟가락 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제대로 드실 줄 아시죠? 각자의 취향이 있으시군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후식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말아드리는 거예요. 또 후식으로 또 말아먹으래요. 먹어보죠 뭐. 이건 메밀국수인가요? 이렇게 절다 눌어요. 올여름 덥되지만 이런 시원함이 있으면 걱정 없죠 뭐. 까지가 더 오래죠 뭐.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새로운 메뉴를 다시 먹는 것 같았어요. 닭고기에 메밀국수가 어우러지니까 쫄깃쫄깃쫄깃쫄깃.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갈비를 먹어도 된장에 밥 한 숟가락 비벼 먹어야 맞춤이 되는 것처럼. 이 시원한 초계탕에 쫄깃한 또 메밀국수까지 말아먹으니까. 아 점 찍었다. 맛있게 먹었다.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초계탕 너무 맛있게 먹어서 케인 레고 양 맛집 인증 드리겠습니다. 안 먹은데요? 네, 네. 맛있었습니다. 양주에서 맛본 개성의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겨서 양주의 두 번째 손맛을 찾아가 봅니다. 자, 이곳은요. 양주에서도 포천에 가까운 북쪽에 있는 양주예요. 이곳에 사는 찐 현주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두리번 두리번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찾아, 찾아, 찾아왔어요. 여기는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들 드시러 보세요? 자연산 버섯볶음하고 청국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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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하고. 된장은 여기. 장을 많이 닦으시다 보네. 와, 된장 세상에. 이 색깔 좀 봐. 위에다 덮어놓으신 거 뭐예요, 이거? 다시마.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맛있다고 그러더라. 된장찌개 한번. 아유, 밥. 된장 색깔 좀 봐. 어떻게 이렇게 된장이 노랗지? 맛있지. 제가 맛 좀 봐도 돼요. 짜지 않아. 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음, 달아, 달아. 야, 이 댁이 부자시다. 이거 재산 이게 얼마야, 가치가 도대체. 응? 얼마나 많으냐고. 아, 이렇게 또.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이게 설버섯이에요, 선생님. 이건 밤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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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좀 봐. 뒷밭세가 골고루 다 심어져 있어. 한세. 한세. 주인장의 정성과 양주의 자연잎이 함께 기르는 텃밭에는요. 밥상에 올라갈 신선한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키우시네요. 네, 키우시더라고요. 저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주물한 맛은 어떨까? 나보다 더 맛있을까? 궁금하고 설레네요. 손맛 구경 한번 해 보실래요? 먼저 직접 담근 된장을 한 구자 툭 풀어넣고요. 고추도 그저 손으로 툭툭 잘라서 넣죠. 그냥 이렇게 넣으면 맛나? 이렇게 끓이면 된장. 뽀글뽀글 할 거야. 이렇게 된장찌개가 뚝딱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자연산 버섯을 푸짐하게 넣고. 아주 화려한 손기술로 버섯의 불맛을 입혀줍니다. 고추면서 볶아주면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맛. 자연산 버섯볶음입니다. 와... 아유, 세상에. 단호박을 볶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단호박이에요? 네, 한번 잡는 거예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호박보다 훨씬 맛있어요. 조선호박 볶으시고 계셨는데. 단호박인데요? 애호박이 아니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음! 네. 요리 영국 하시네요. 뭐가 더 나와요? 선생님, 이거 솔버섯이라는 거. 네. 한번 기름장 찍어서 살짝 삶은 거거든요. 아까 보여주셨던 거? 네네. 이거 삶은 걸로. 삶은 솔버섯. 뭐가 또 나와요? 세상에. 귀한 게, 귀한 게. 네, 네. 오늘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음식처럼 하나 사득 차려서 모든 게 날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이잖아요. 아니, 사장님 계속 오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이 나죠. 저런 거 좀 좋아해요? 세상에. 13초로. 어떤 거부터 먹어야 돼요? 이게 아까 그 된장이에요? 네, 네. 찌개 맛있어 보여요. 된장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당이 맛있어요. 세상에나. 그런데 뭐가 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상이 나가고 한 개 두 가지씩 맛있는 것들여서 따로 이렇게 먹다 드려요. 아, 그날의 특별한 메뉴가? 아, 이건 추가로. 오는 날에 따라서 또 더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겠어요. 아, 오이지인가 보다. 담으셨어요, 오이지? 네, 네. 음. 어머. 네. 정말 화끄럽고 힘이 있어요. 이게 엠지가 이렇게 찍는다네. 머리를 잡았고. 재미있으셔. 네, 이 상은 정말 찍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갑자기 귀가 죽는 밥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먹어본 거니까 이거 먹어야 돼. 솔버섯. 이거 다 먹으려면 밥이 세 단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고약 아니야? 고약이죠? 음. 왜 이런 말이 있죠? 엄마 송은? 요술 송. 이게 우리네 엄마 밥상 아니에요? 우리 밥상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걸 다 먹고 더 주세요. 그러면 또 이만큼 주실 거예요? 오가피. 오가피. 오가피 어디 가서 먹기 힘들어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재료부터 음식 하나하나까지. 주인장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손님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좋아. 시골 아줌마에 흘러온 것 같아. 아니, 이런 안 해. 한 번 왔다 갔지. 그럼 또 오게 서야겠다. 자꾸 먹고 싶어. 요새 이 쌈채 비싼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뒤에 한 번 보세요. 또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싸놓으셨어요. 손이 정말 크시긴 하지만 마음 자체가 너무도 넉넉하신 분이죠? 진짜 이곳은 꼭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집이네요. 저는 이미 배가 잔뜩 불렀지만 그래도 맛의 절정을 향해 또 달려갑니다. 비벼서 드시게요? 네, 이 반찬이 모두 들어간 비빔밥은 이거 또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괜찮아. 이거 말 또 충분했는데. 저 이렇게 해서 쌈을 싸먹을래요. 또 챙겨주고 싶으셔서.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아이고, 제가 싸드려야지. 아니, 하나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의 조화는 정말 환상 그 자체 대만족입니다. 맛있어.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백숙 잘함 도리탕. 잘함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자랑하시는 거래요. 우리 여기다 붙일까요? 여섯 신의 고향 맛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숙 도리탕 잘함집입니다. 백숙도 궁금하네요. 또 가고 싶은 엄마의 손맛. 정겨운 밥상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양주 음식이 개성 음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초계탕 식당 가족분 중에 개성 음식을 알아봤으신 게 더 놀라웠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요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 도마 다 틀리잖아요. 근데 개성 음식의 특징이 있어요. 간이 아주 평이하고 달라지 않고. 근데 그런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저도 놀랐죠. 네. 또 그 평이한 맛에서 오는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두 번째 갔던 식당의 사장님. 제가 네 번까지 나오시는 건 샀는데 세다가 놓쳤거든요. 네. 근데 저게 다 간이에요. 영상에 다 안 나왔지만 몇 번을 더 가지고 오시고 더 많이 주셨는데 그걸 제가 아니요, 아니. 그만이요, 그만이요. 계속 손살이 치다가 진짜 배가 너무 굴러서 아주 혼났어요. 자꾸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요리하다 보면 제가 만든 거 잘 먹으면 더 먹어, 더 먹어. 엄마가 왜 자꾸 밥도 얹어주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만 달래는데. 그런 마음이신 거죠. 정말 맛있는 집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혜정 선생님이 2주 후에. 네. 2주 후에. 이제 또 어떤 맛있는 곳을 찾아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맛있는 집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이혜정 선생님 만나면 배가 살살 굽혀오는데 이제 또 걸어주셔야 됩니다. 오만보기면 이정룡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향을 부탁해 오만보기. 팔도사나이, 만보기 이정룡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무방비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오만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끝난 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왜 오세요? 왜 뭐? 괜찮을 거 하셔야지. 출발하셔야지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 지금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딱지를 해. 박수는 뭐 가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렇게 시작된 오만보 도전.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제작진을 따라 나섰는데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번 주, 저 만보기가 오만보에 도전할 고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야? 평창입니다. 평창? 강원도 평창구는요. 저 만보기도 처음 와보는 고장인데요. 흰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요. 시작부터 기운이 좋더라고요. 이 모습을 담으려고 납채아즈 데려갔군요. 맞습니다. 5만보기 영호도 세팅! 그럼 지금부터 강원 비결자취소 평창에서의 5만보기 출발! 강원 평창에서의 첫째 날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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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보 도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런히 길을 나서봅니다. 봉평 전통시장! 여기가 메밀꽃 필물협 봉평 전통시장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제가 갓날 봉평 5일장에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거 봤어요. 보이세요? 네, 같이 봤어요. 도망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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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메밀이구나. 냄새만 맡아도 그냥 고소하네. 이 봉평이 왜 이렇게 메밀이 유명한 거예요? 여기는 메밀 고장이고 축제도 하고 꽃도 예쁘고 있네요. 아, 진짜요? 네. 왜 늙지 않으셔요? 아, 하하하. 맨날마다 홍만보를 걸어서 그런가? 아이고, 저 몇 살 같아 보이는데요. 나하고 동갑 아니에요? 어떻게 되시는데요? 60. 아, 어떡하죠? 우리 만목 씨 상처받은 것 같은데. 56이요. 늙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60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예. 우리 아저씨야? 맞다 맞어. 누구라고요, 어머니? 도망갔보기. 저 할머니가 여기 봉평장 아주 꿀둥둥 할머니야. 아, 진짜요? 오래되는데. 아, 오래되셔가지고. 여기 장사하시지 얼마 되셨죠? 40원 나왔어요. 아이고, 왜. 네. 이곳의 토주대갑인 노우님은요. 각종 농산물을 판매 중이셨는데요. 아직 식사 전이라고 하셔서 시장변이라는 메밀젓을 사왔습니다. 드셔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몇 시에? 네. 네 시에? 기분이 웅성이야. 아, 기분이 웅성이죠? 그래서 차 타고 와요. 이거 메밀이고.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2개 만원? 좀처럼 접혀지지 않은 사장님과 손님의 입장 차. 아, 만보기가 나서야겠지?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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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으로 올렸슈. 우려, 우려, 우려. 만보기가 장사하는.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어머니? 도라지? 10,000원이래요. 어머니 직접 캐신 거죠, 평소? 아니요, 재배예요. 아, 재배예요. 재배도 재배. 재배도 재배.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아, 서울에서? 장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아, 원래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수고 출신다니까. 아. 옥천. 아유, 옥천. 저번에 옥천 갔다 왔는데. 아유, 어머니. 네. 여기 왔으면 여가 하고 얘기해. 주천다고 왜 얘기해요. 여기 범석까지 떠나고 얘기해. 아유, 저기요, 뭐죠?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하하하하. 누우님의 반성으로 다시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거 갖다 먹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어머니. 이게 옥수수죽이 짧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먹죠. 옥수수죽이죠, 이게. 강냉이 죽이죠? 애는 아직으로 많아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옥수수죽을 내주셨어요. 옛날에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어머니. 부자취를 매일 먹지. 엄청 좋아하죠. 아니, 여기 45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신 분은 종이 많이 드셨겠는데 어떠세요? 아주 좋죠, 뭐. 빚을 많이 지고 내가 돈 벌어 가고 그래. 내 집 깎아가지고 좋아요. 오일 좀 나지. 얼른 돌아오면 또 와야지, 그래. 그것도 엄밍하시는 게요? 까놓으면. 처마다의 삶이 녹아있는 공평오일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이구야, 이걸로 건물이 되게 오래 됐네. 정겨운 골목의 풍경이 제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길 끝에서 한 형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투리언. 아니, 그런데 지금 뭐가 줄여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시피 오토바이 많잖아요. 오토바이 수리장은. 이 오토바이 수리장은 하신 지 아주 오래되셨나 봐요. 40년이 40년. 덕도 흑병이고 간판이 글로 썼네요, 직접. 글씨가 다 지워졌어, 이 햇빛에. 네. 물이 나오니까 애 했다, 뭘 했다. 내가 쓴다고 맨 웃으러 써놨네. 야, 생활의 흔적이. 어스란히 남아있는 전기 속. 아니, 이거 뭐예요? 뭐, 시절이 심하나요? 다 오토바이 키네요. 옛날에서부터 다른데 손님들껀데 없어지고. 키만 납니다. 오토바이 한 몇 대 안 쓰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보통 뭐 10대씩 일하고 생각을 하고. 한 몇 십만 대 되거든요, 몇 십만 대. 30. 네. 이 일을 참기기라 여기며 지난 50년을 매일같이 부지런히 살아오셨다는 사장님. 안 걸리세요. 고마워. 그 덕분일까요? 이제는 손님들도 인정한 오토바이 정비의 단인으로 불린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거. 아, 진짜요? 이제는 걸리겠지. 걸려야 되는데. 한 번을 그냥. 한 번 해보세요? 아쉬워요? 아니, 우리 왕복 씨 시험전 하는데 많이 신났는데. 아, 형님. 아주 잘 가는데요? 아,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 처음 문 열으셨을 때 진짜 기분 좋으셨겠네. 84년 4월 24일 때 당시에 이제 거짓말도 사나도 안 붙여서 기본은 30은. 하루에? 이제는 저 흥이 없으니 그걸로 죽겠어요. 오늘은 게시하셨어요, 게시는? 오늘은 요거 고쳤죠. 아, 예. 최고지. 그러면 제가 형, 손님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손님 하나 물어볼게요. 아유. 근데 무슨 순으로 손님을 모셔나요? 아유, 저만 믿으십시오. 형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 만보이가 나뒀습니다. 자동차밖에 없네.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오토바이를 볼 수가 없어요. 가만 있어봐. 겨우 배달 오토바이 발견. 과연 수리할 곳이 있을까요? 사장님 계십니까? 여기 저 혹시 이거 뭐 고장나고 생각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방문을 해요? 아니, 저 좀.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돌 오토바이세요. 소리야, 고장난 소리야. 저 수리하러 오세요. 네. 그렇게 형님을 보내고 약 30분 동안 다른 오토바이를 찾아 나섰는데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찾았다. 형님, 형님, 형님. 이 오토바이가 누구 거예요? 저 거예요. 요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엘지 소리가 이상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많아요. 소리가 많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처음에 사셨을 때 뭐가 틀려요? 한 몇 년 되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게 거칠어요.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아시는 분이요. 그럼 한번 가서 신단 맛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요. 드디어 손님 섭외 완료. 정비서로 달려가 봅니다. 오, 진짜? 손님, 손님 모셔 가시오. 소리가 너무... 커요? 커가지고. 바로 엔진 소리를 들어보는 김희성 달인. 과연 문제의 본인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소리가 큰 게 아니야. 이거, 이거 가발을 씌워놓으니까 소리가 여기 안에 다 몰래요. 아, 그런 이유예요? 아니, 형,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뭐, 아직 좋은데 뭐. 아니, 주윤이 이상이 있대잖아요. 난 감하네. 아니, 이상이 없으니까 저 다행이긴 한데 아니, 내가 약속을 못 지켰네, 형님. 약속을 뭐 잘 지켰잖아요. 또 얘네 와서 확인하고 가니까. 지금처럼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이번에는 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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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 흐야, 흐야. 이야, 여기가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여기도 감자, 여기도 감자. 아니, 사망의 감자예요. 감자꽃으로 뒤덮인 마을 풍경이 장관이었는데요. 이곳은 어떤 분이 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여기, 여기. 이 동네 혹시 오만더군요? 여기 계시잖아요. 네? 여기 오셨잖아요. 새치고 말았네? 네. 아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의 지인이 뭐 준다 해서 지금 꼭... 여기, 여기. 손님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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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Boligus 한 번 봤는데. 아유, 흐야. 아니, 그만, 그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에? 저희 꽃 심으려고요. 하나씩 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새순이 나와서 나중에 꽃이 펴져요. 이게 뭔데요? 이름은 저희도 몰라요. 아이고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이고 이쁘네. 저 만보기도 열심히 꽃을 심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뿌리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만보기 무슨 요일 하는지 아세요? 정답 정답 정답. 월요일은 띠티 빵빵? 월요일은 쭈꾸미 아저씨.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남자 MC 여자 MC 이름 혹시 아세요? 제가 질문했는데요. 뭐 이런 거 물어요. 링고. 자고 또 과외란. 우리 엄수 형은 진짜 찐팬들이시네. 알려드린 거 아니죠? 천만에요. 너무 좋아요. 플로잉도 만보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성공. 고생하셨는데 저녁 식사를 좀 하시고 가시죠. 온종일 그런 만보기를 위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고향의 정 아니겠습니까? 국수. 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흡이. 놀라셨는데. 최고가 좋고 싶은데요. 정성 가득 만두국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요. 이야, 일한 뒤에 먹어서 그런지 정말 더 꿀맛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희는 여기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어, 진짜요? 네, 청년, 우리 친구는 그냥 오래돼서. 이렇게 농사도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거름도 언제 주냐, 씨앗도 언제 주냐. 좀 허연을 얘기 잘 안 해줘요. 아니요, 형님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오빠야는 잘 만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아, 진짜? 항상 만나니까 가서 물으면 얘기를 좀 또 가서 하고. 원래 알고 지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먼저 와서 진짜 손도 잡아주고 잘 저기 해줬어요. 찬반에 의지하고 저를 드렸어요. 이사를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반갑잖아요. 여기 또 시골이다 보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웃에 왔으니까 좀 가서 아는 척도 해주고 이러면 서로 좋잖아요. 뭔 지적보다 낫네. 그렇죠. 귀농 귀천하려고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귀농할까 귀천할까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오세요. 이렇게 든든한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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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 사오르는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하며 첫째 날을 마무리해 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의 첫째 날. 만복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와 많이 벌었다. 오만복이 파이팅. 이어야.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장소, 이제 생각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잡혀가서 조금 안타까웠긴 했는데. 좋은 곳 다녀오셨네. 평창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웬만한 대한민국의 지역은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가본 곳이 있더라고요. 처음 걷는 길이어서 그런지 설레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걸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정비수 하시던 아버님 정말 기억에 남는데 손님 모시고 오겠다고 하시더니 오만복 씨가 약속을 지키긴 지키셨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만복이가 또 한다면 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제 마음 같아서 저는 한 100명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 마음 아시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평창군 둘째 날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도 내일 저녁 6시에 핑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